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는 변방에 불과했던 마케도니아 군대를 이끌고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아테네와 테베로 이루어진 그리스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 세계 도시 국가들은 정치적 독립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알렉산더 왕자는 전투에서 좌익을 맡아 전투 경험을 쌓으며 앞으로 자신이 가장 용맹스러운 왕자로서 마케도니아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더 젊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와 이혼하였고 자신의 태자 자리가 불안해진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를 추방시켰습니다. 6개월 후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 왕자가 어릴 적부터 정치, 군사 교육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점을 썩히기에는 아깝다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알렉산더를 마케도니아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듬해 카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 픽소다루스는 마케도니아와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장례를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 아르히다이오스와 혼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리아 지역은 원래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이 형성되기도 이전 시대인 미노스 문명과 미켄의 시절부터 그리스 혈통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지역은 지리적 이유 때문에 리디아와 페르시아 등의 열광으로부터 자주 편입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의 카리아 지역은 픽소다루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평소 페르시아 본국과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떠오르는 마케도니아와도 동맹관계를 맺고자 했던 겁니다. 카리아 총독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중 알렉산더가 아닌 아르히다이오스와 혼인관계를 맺으려 하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분통을 터뜨렸고 알렉산더의 친구들도 필리포스 2세의 혼인 동맹을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비극 배우로 코린토스의 테살로스라는 자였는데 알렉산더는 테살로스를 픽소다루스에게 보내 지금 생각하는 혼인 동맹은 잘못되었다고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서자이자 어리석은 아르히다이오스가 물려받으면 마케도니아의 안위와 더불어 카리아도 위태해질 것이며 명석하고 든든한 알렉산더야말로 그 적임자라 말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와 그 무리들이 기존 혼인 동맹을 회방하는 데 분노하여 이 결론 자체를 무효화시켰으며 대중들에게는 적자였던 알렉산더에게는 더 나은 신부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와 필리포스 2세의 실제 행보는 달랐는데 그는 아르히다이오스의 결혼에 회방을 놓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알렉산더의 친한 네 친구들 할루팔로스, 네하루쿠스, 보톨레마이오스, 에르기오스를 추방하고 행동으로 직접 옮겼던 테살로스를 사슬에 묶어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더와 친구들로 인해 마케도니아와 카리아 간의 혼인 동맹 성사가 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포스 2세가 호위병인 파우사니아스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암살자였던 파우사니아스는 금세 잡혀 죽었지만 암살 시기와 전후의 이해득실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가 가장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필리포스 2세를 죽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자연스레 알렉산더가 차지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20살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는 2년 전 카이오네이아 전투에서 알렉산더를 도와주었던 군부 최선임자 파르메니온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선왕이 죽기 전에 다음 계승자에 대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음 권력의 자리를 두고서 피비린내 나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알렉산더 또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그는 앞으로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싹을 잘라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링케스티스 지역에서 두 명의 마케도니아 왕자들을 죽였으며 사촌인 아민타스 4세를 처형했습니다. 참고로 아민타스 4세는 채널 내 알렉산더 시리즈에서 알렉산더 1편에 나왔던 갓난아기로 등장했던 인물로 필리포스 2세 이전의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페르디카스 3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약 20년 전 페르디카스 3세가 일리리안들과의 전쟁에서 사망했을 때 자신의 아들인 아민타스 4세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에게는 섭정을 맡아달라 부탁했으나 그는 형님 사망 소식을 듣고서 섭정이 아닌 직접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필리포스 2세는 아민타스 4세가 갓난아기였기에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살려두었고 이후 아민타스 4세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알렉산더가 즉위하자 그는 아민타스 4세를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며 처형했습니다. 특히 필리포스 2세와 7번째 부인 클레오파트라 에우리디키의 결혼식 날 앞으로 이둘 사이에서 태어난 순수 마케도니아인이 왕위를 이어받길 바란다는 말을 했던 아탈로스 장군 집안은 가족 전체가 알렉산더에게 몰살당했습니다.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 2세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태어난 딸인 에우로파를 산채로 화형을 시켰는데 알렉산더는 이 사실을 알고서 어머니의 행위가 지나치다며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20살의 알렉산더가 갑작스러운 왕위를 물려받고서 이에 대해 탐닷지 않은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내의 왕족과 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주변국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필리포스 2세의 사망 소식은 테베, 아테네, 트라키아 부족 등지의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마침 페르시아에서도 다리우스 3세가 왕위를 물려받으며 새로운 샤안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권할 당시 40대 중반의 나이로 젊은 시절에는 카두시 조고의 지도자와 1대1 결투에서 승리하는 등 군사적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잠시 페르시아 상황을 살펴보면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카이로네이아에서 전투를 벌일 때 페르시아에서는 신화 중에서 궁중실세였던 바고하스가 왕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를 독살했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으로 불리는 국가로 5천년 이란 역사의 최전성기이며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알렉산더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약 200년 전인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또한 메디아라는 거대한 국가의 속국으로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힘의 균형이 4대 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 유엔 본부에 있는 키루스 원통의 주인공 키루스 2세는 메디아의 종속국인 페르시아의 왕자로 태어나 메디아를 집어삼키고 이어 리디아, 신 바빌로니아를 모두 점령 후계자인 칸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하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역사에서 적국으로만 묘사되었지만 이들은 이전 중동에서의 폭압적인 통치국인 아시리아에 비하면 다민족 국가로 통합된 제국의 통치 방식은 관용을 중시하여 이후 다민족 국가들의 성공적인 롤 모델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 또한 세월이 흘러 후반으로 치닫을수록 궁중을 관리하는 신하들의 권력이 막강해졌는데 그중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를 독살한 바고하스는 세력들 중에서도 수장급의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르세스를 꼭두각시 왕으로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둘렀으나 아르세스가 친정을 하려고 하자 또다시 왕을 살해하고 다른 왕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고하스의 눈에 들어온 새로운 허수아비 왕은 기존 왕의 먼 친척으로 약한 세력 기반을 갖고 있었던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바고하스는 다리우스 3세가 장군으로 일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40대 중간의 다리우스 3세는 노련한 자였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였고 분노한 바고하스는 다리우스 3세를 독살하기 위해 연회를 열었는데 이를 미리 알아차린 다리우스 3세는 군사들을 매복시켜 바고하스를 생포한 다음 억지로 독주를 먹여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페르시아 내부에서도 시끄러운 일들로 우여곡절 끝에 정권을 잡은 다리우스 3세는 저 멀리 떠오르고 있는 마케도니아의 중심인물인 필리포스 2세가 죽고 애송이가 왕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이제 마케도니아는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죽은 후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새롭게 등극한 어린 왕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고 마케도니아의 영양격 아래 놓여있던 그리스 용토에서는 마케도니아의 군대가 물러나길 바라며 아테네와 테베, 페루포네소스 반도의 국가들은 동맹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케도니아를 향한 반란의 소식들이 들려오자 경험만을 올려드는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때는 외교 전략을 사용하여 급한 부를 꺼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알렉산더는 되려 3천명의 마케도니아 정의병을 소집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된 후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당시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